음악과 자아가 분리가 돼서 같이 이렇게 막 올라가더라고요, 같이. 점점 막 검은, 검은 자아가 점점 위로 올라가서 진짜 막 보일 것 같고 막.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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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한 번 감정 없어도 내 눈 위에 붙어 있다. 지켜보고 있다 저기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릴 조종하고 있다. 지켜보고 있다 내가 한 번 감정 없어도 내 눈 위에 붙어 있다. 지켜보고 있다 저기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릴 조종하고 있다.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다. 어쩌구 저쩌구. 어쩌구 저쩌구. 어쩌구 저쩌구. 파리의 택시운전사다.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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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리의 택시운전사다. 바리아 택시 운영 프랑스의 택시운전 사는 아리라 대구의 택시운전 사는 아리라 프랑스의 택시운전 사는 아리라 아리라 파리의 택시운전 사 사 사 사 사 사 삐 뽀빼 뿜빵빵 삐 뽀빼 뿜빵빵 감사합니다 20원 감사합니다. 어둠풍이 비가 오고 있어 지문도 어둠풍이 비가 축축한 것 같아 아주 새빠랗게 뜯어도 뜯어도 눈이 올라오네 이왕의 그 파주처럼 아주 새빠랗게 뜯어도 눈이 올라오네 너랑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할 시간이 없었지 그래도 난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 아주 길게 나 앞에 없어도 듣는 거지 너한테 뛰어가면 그동안에 사라지는 게 너라도 난 좋아 내가 너한테 뛰어가서 소리를 지렸네 아무것도 거짓말이 아니야 난 그렇게 말해 잘자 뜨거운 뜨거운 숨이 올라오네 이 방에 그 파주처럼 아주 새빠랗게 바로 중앙에 비가 오고 있어 지금도 내 눈은 비가 축축한 것 같아 아주 새빠랗게 뜯어도 뜯어도 손이 올라오네 이 방에 그 파주처럼 아주 새빠랗게 아주 새빠랗게 아주 새빠랗게 아주 새빠랗게 아주 새빠랗게 수요하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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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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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1번 위형, 2번 위형, 3번 위형, 4번 위형, 5번 위형, 2번 위형, 7번 위형 1번 위형, 2번 위형, 3번 위형, 4번 위형, 4번 위형, 5번 위형, 7번 위형 단체가 최고 유형의 8번 발개입니다 단체가 끝에 잃을 끝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시죠 그것 때문에 고민이시죠 단체 끝에 잃을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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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잃을 끝 나의 문제는 너희 사랑하는 여자 사는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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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예요 나의 문제는 너희 사랑하는 여자 사는군 맞으신가? 8번 딸기 8번 딸기 7번 유형의 8번 딸기 8번 딸기 8번 딸기 7번 유형의 8번 딸기 나라가